자 lock on 뭐뭐뭐 혹은 lock on to 뭐뭐뭐 레이더 등으로 뭐뭐를 자동 추적하다 aiming the laser 레이저를 겨냥하면서요 we locked on to the enemy plane 적기를 자동 겨냥하고요 and shot it down 격추시켰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한번 겨냥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락이 걸린 것처럼요 락이 걸린 것처럼 그 움직이는 물체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겨냥을 하는 거죠 we locked on to the enemy plane 적기를 자동 겨냥했습니다 또는 locked in on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locked in on 자 락이 나온 김에 lock, stock and barrel 이런 표현 lock, stock and barrel lock은 발사장치이고요 그 다음에 stock은 개머리판 barrel 총신입니다 그래서 총의 모든 부품을 가리켜서 이것저것 전부 모두 다를 의미합니다 전부 모두 다를 의미할 때 lock, stock and barrel 그 다음에 have a lock on 뭐뭐뭐 have a lock on 뭐뭐뭐 뭐뭐뭐의 락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뭐뭐를 꽉 쥐고 있다 성공을 확신하다 뭐뭐를 틀림없이 차지하리라 믿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뭐를 꽉 잡아놓은 거죠 it was a good interview 좋은 인터뷰였다는 것은 내가 인터뷰를 잘했다 it was a good interview and I thought I had a lock on the job 그 일자리 내가 꽉 잡았다고 생각했다 and I thought I had a lock on the job 내가 그 일을 차지하리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자 더불어서 be in the bag 이란 표현 같은 뜻입니다 가방에 넣어둔 거니까 확보해 둔 거죠 it was a good interview and I thought the job was in the bag 내가 그 일자리 꽉 잡아놨다고 생각했다 well